오늘 어떤 간증 43012번의 설교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잠시 후에 축도와 중복의도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급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어떤 간증 43112 설교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범사위에 이 나라 이 민족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여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중복의도 해드리겠습니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여러가지의 고통스러운 문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었으니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지금 이 시간에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간에 나사리 예수님으로 깨끗게 해결함을 받을지하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어떤 문제든지 지금 이 시간에 해결될지하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하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하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하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하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하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하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하다 또한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하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하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하다 또한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고부갈등이 해결될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다. 아들 결혼에 풀릴지다. 아들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여러가지의 모든 문제의 문제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는자마다 지금 이 시간에 모두 문제가 해결될지다.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될지다. 이웃간의 층간소음이 해결될지다. 층간소음이 해결될지다. 또한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또한 믿음이 회복될지다. 또한 부녀사이가 회복될지다. 부녀사이가 회복될지다. 모자사이가 회복될지다. 모녀사이가 회복될지다. 여러가지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매매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임대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임대가 해결될지다. 또한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여러 가지 부부 이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부 이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여러 가지 이웃 갈등이 해결될지다 이웃 갈등이 해결될지다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간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문제로 가지고 고통받은 성도들 머리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 서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지다 나차를 예수로 십자가 포일 피로 폭포스로 쏟아져서 이 시간에 믿음으로서 손을 얹이자마다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오늘 직장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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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문제이든 간에 주님 믿음으로 선언자마다 오늘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지다 나사로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재판의 문제가 많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SBS SBS 부동산 임대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임대가 해결될지다 믿음심은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복기도 시간에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고 나사로 예수로 명하느니 어떠한 질병이 있든 간에 믿음으로 질병부에 손을 얹은 자마다 지금 나사로 예수로 명하느니 모든 질병이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취험을 받을지어다 나사로 예수로 명하느니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질병부에 손을 얹었으니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말지어다 십자가 보일피가 폭포 썼던 성도들 머리에 쏟아질지어다 SBS SBS 아 십자가 보일피로 쏟아서 지금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한 병은 지금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한 병은 떠나갈지어다 SBS SBS 피부암이 치유될지어다 나사로 피부암이 치유될지어 피부암이 치유될지어 후두암이 치유될지다 후두암이 치유될지다 후두암이 치유될지다 갑상성암이 치유될지다 갑상성암이 치유될지다 갑상성증후군이 치유될지다 갑상성증후군 저하증이 치유될지다 갑상성증후군 저하증이 치유될지다 폐기력이 치유될지다 폐기력이 치유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족저근막염이 치유될지다 탱성 무릎관절이 치유될지다 허리 뒤수가 줄다 목디스크가 치유될지다 또한 치매가 치유될지다 각종 백협의정이 치유될지다 손목증후군이 치유될지다 족저근막염이 치유될지다 조상저주 귀신이 치유될지다 조상저주 귀신이 따라갈지다 나살소 저상저주 귀신이 따라가라 군대 귀신이 치유될지다 군대 귀신이 치유될지다 모든 정신신경속 스트레스성 질병이 치유될지다 또한 불면증이 치유될지다 불면증이 치유될지다 변비가 치유될지다 변비가 치유될지다 아토스가 치유될지다 아토스가 치유될지다 백협암이 치유될지다 설암이 치유될지다 안구건조증이 치유될지다 안구건조증이 치유될지다 구강건조증이 치유될지다 구강건조증이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저혈압이 치유될지다 저혈압이 치유될지다 코레스도의 정상이 되엘지다 코레스도의 정상이 되엘지다 모든 혈액의 고지혈증이 치유될지다 모든 질환이 깨끗이 체험을 받을지어다 목디스가 치유될지다 목디스가 치유될지다 머리끝에서 발까지 모든 질병이 치유될지다 어떠한 질병이든 간에 믿음으로 손 눈자마다 오늘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지다 주님 피 묻은 서로 안수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지다 주여 피 묻은 서로 십자가 보유를 폭폭 س confisc площад고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사람이 지금 치유되고 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금이 간 사람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SPS 피부 염증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위암 환자가 치유됩니다. 위암 환자가 위의 종량이 보이는데 위에서부터 빛이 들어갑니다. SPS 주님이 이 마리아 주시옵소서 SPS 나사로 있으면 깨끗이 체험을 받을지 않아 SPS 지금 위암 환자가 거의 80-90% 치유되고 있습니다. SPS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위암 환자가 지금 80-90%가 하얗게 빛이 나는데 다음과까지 한번 더 기도를 받으시기 바라며 만약에 효과가 있는 분은 내 간증 밑에다가 글을 쓰시면 계속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간증 오늘 어떤 간증 4312번 축도와 중복 기도를 끝마치겠습니다. 끄려주세요. 30